2020년 4월 21일 흉가여행 6탄 스타트! 고!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데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! 파로파로미 여긴 철조망이 찾아있네 왜 철조망이 찾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입니다 뭔가 사당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여긴 없네 계량기는 일단 없네 미쳤다 이러는 건 사당 느낌 아닌가? 좀 사당 느낌인데? 사당은 좀 안좋은데 분위기가? 사당은 좀 분위기가 안좋아 사당은 좀 분위기가 안좋아 귀신결하오 비주얼 미쳤다 비주얼 미쳤어 뭐야? 뭐지? dogod değilon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뭐지..? 눈같이 생겼다 눈 뭔 소리야..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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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. 아니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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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나봐.. ㅜㅜㅜ 와.. 미쳐버렸네 이거 와 이거 뭐지? 진짜 터준거야? 매니저님.. 흉과 여행 6탄 아무런 정보 없다 아무런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보가 생겨버렸어요 악귀 저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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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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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그.. 빨리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어찌.. 오래 안걸립니다 아이씨.. 아이씨.. 아아 잠시만요 잠시만요. 야.. 잠깐만.. 미친놈아.. 네가 말하면 5분밖에 더 됐잖아.. 안돼 안돼.. 그러면 아까 전에 5분밖에 버틴다고 뭐라 했잖아.. 조금만 더 버텨.. 조금만 더 버텨.. 잠깐만.. 미쳐버린다.. 잠깐만.. 이거 뭔데..? 아따.. 나 진짜 미치겠네.. 와.. 미쳤다.. 여러분들 여기 미친 거 같은데요? 여기.. 여러분들 잠깐만요.. 여기 미친 거 같아요.. 여기.. 잠깐만.. 여러분 한번만.. 저한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..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되겠습니까? 나 뭐 본 거 같아요.. 할머니..? 할머니.. 잠깐만.. 잠깐만.. 으아.. 으흑.. 으흑 으흑 아.. 아 네..잠깐만.. 잠깐만.. 여러분들.. 나 뭐 이상해요 뭐가.. 누가 나 따라왔나? 지금 잠깐만 낯설지가 않은 기운은 뭐지? 잠깐만.. 아.. 안되겠다 도저히 다른 곳에 가있어야겠다 아.. 여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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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곳에 갈란다 그냥 다른 곳 와..잠깐만..이거 뭔데?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 뭐야 뭐야 아..아..잠깐만.. 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